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정부동산에서 사랑하는 고객님들의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야경의 불빛을 여러분의 무료로 공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주시에서 남평 드들깡의 남평 구다리를 개선하여서 지금 보시는 야경 빛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원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강변 야경의 정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지인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야경의 불빛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날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